오늘 함께 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9절에서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사도행전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권임에 대한 부정 곧 고린도 교회의 일련의 사람들이 바울은 진짜 사도인가 이것을 놓고 논쟁하였고 특별히 12절에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한 이 거짓 교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거기에는 거짓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이단적인 논리를 교회에 가져 들어왔고 교회를 병들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열두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이유를 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하여 오늘 말씀에서도 편지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우리를 대할 때 봐라 그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걸 놓고 계속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전해졌을 때에 그 편지로 인하여 교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교회답게 되어진 것을 저지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악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칭찬한다라는 말은 거짓 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진리요 자기들만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자요 내가 선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와 자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자기 칭찬을 했지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었고 또한 음란하게 만들었고 또한 믿음과 삶을 구별하게 하여서 믿음과 삶을 일치한 게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은 거룩한 것이나 육은 악한 것이다. 뭐 이런 논리들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심지어는 자기 계모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대나 고대 초대교회나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인지 진실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화 자찬하는 자 사람들을 노하이금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한 스스로도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바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거의 100 중에 100은 거짓 교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섬기는 자의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모든 것을 휘어잡고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됐지만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울이 그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 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은 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도들, 예수님을 생전에 만났던 사도들이 살았던 그 이상으로 보금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과 환란과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까지 주의 보금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이죠. 그가 비록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지만 그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이유는 사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보금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입은 거짓된 보금인과 동시에 그 모든 교회 안에서의 영광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는 것이죠. 가장 낮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도 이건 명심해야 합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과 가까워지는 것이냐면 순교할 수 있는 정점과 가까워진다고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께 온전히 내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호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호칭 문화죠. 그래서 이름만 미국 사람처럼 짠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 걸 대단히 신뢰로 생각합니다. 만나면 하다못해 그 사람의 호칭이 무엇인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저는 암흑의 회사의 부장입니다. 이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 그렇습니까? 김이사님, 김부장님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다. 선생님, 이 선생님, 김 선생님 호칭을 붙여 얘기하는 게 한국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자칫 호칭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호칭 문화에 또 다른 하나의 호칭으로만 쓰여지는 것은 그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집사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수집사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권사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장로로 불리움받는 것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그 호칭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호칭은 호칭이 아니라 호칭에 합당한 사역을 하라고 주께서 주신 직위인 겁니다. 직무인 것입니다. 그 직무가 호칭이 높아질수록 그 직무가 커진다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라는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라는 그 십자가 그 직무를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마지막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직분을 충성되게 충성되게 행하였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직분은 호칭이 나를 드러내는 호칭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은 라고 주님이 주신 직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요만한 선한 일을 해놓고 이만한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이 거짓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만 나아간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나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기 위하여 너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 앞에 선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으려 칭찬받으려 높임받으려 섬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또한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그렇게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진다면 거기에선 미움같은 시기 질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복음 때문에 서로 협력한다면 부부싸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이 우리 가정의 삶의 이유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가 모이는 이유, 만나는 이유가 무엇? 복음 때문에. 오직 그리하여 나의 복음, 내게 주신 복음을 나누고 서로의 복음을 서로 어우려 그 복음의 은혜에 꽃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공동체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란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 했죠. 바울과 그 전도 일행단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곧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한 그 수고는 누구 한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어느 날 딱 들어와가지고 그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로 그 교회의 것들을 그것을 다 자기 것이냐 자기가 세운 것이냐 이렇게 취해버린다는 남의 공로를 자기가 슬쩍 취해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남이 열심히 해놓은 것 자기가 요만큼 해놓고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해버리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다 했다 할지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은 그의 말의 언어의 주어가 내가 되지 않고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행하신 내가 자그마한 것들을 섬깁니까? 봉사합니까? 누구를 위해 중보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주어가 바뀌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내가 되어진다면 이 거짓 교사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수고를 내 것이냐 취해버리는 그런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냐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또 곳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도 고린도 교회가 한 교회만이 그냥 부흥하고 장성해지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 어디예요? 이곳은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그토록 소망했던 세상의 지구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땅의 끝이었던 것이죠. 그 스페인까지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교회를 또 하나의 징검단이 삼아 더 먼 세상까지 더 넓은 세상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이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디딤돌과 같은 곳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신교회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러주신 그 사명이 이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신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세상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나는 거짓 교사처럼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필요한 그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디딤돌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종착력이 아닌 것입니다. 17절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진이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진정 자랑은 나 스스로 자와 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칭찬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칭찬하는 것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인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그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을 기뻐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지체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며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은혜의 자녀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십자가를 짓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 예수의 영광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부자 하나님 거짓 교사와 참된 사도의 차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에 제대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교통 치유하시미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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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